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이로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네 야베스의 기도 아주 좋으네요 교회 야베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성경구절 여호수와 일장구절 이 말씀이 2021년에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2022년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와 일장구절 예 저시아 일장구절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호수와 일장구절 말썽 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일장구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좋더라구요 예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같이 나누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응원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첫 찬미 빈드레마른풀같이 첫 찬미 같이 하겠습니다 찬미기 찬미기 가사가 있으면서 확실하기 때문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빈드레마른풀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올림픽 교회입니다 올림픽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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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일어나셔서 225장 빈드레마는 그레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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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아, 우리 늦게 왜... 아, 맞지? 꼬맹이들 하려고 했는데 꼬맹이들 하려고 했는데 꼬맹이들 하려고 했는데 엥 꼬맹이들 하려고 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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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